우리 지회장님께서 이 화제 고문이 네, 무대 앞으로 올라와주세요 네 네, 감사장 귀한 경소, 투철한 국가관과 참여감으로 문화예술공사 발전에 기여한 공익흥으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민족예술공사진흥협회 공장 엄경떡입니다 네, 축하드립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, 오늘의 만물을 잘하시고 네 공 많이 받으시고 한문동에 견뎌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네,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또 소개하시는 저희 retraite 멋지게 감사합니다.